여러분께서 MOV 파일을 구했을 때 MOV 파일을 윈도우즈 PC에서 열려고 하면 열리지 않습니다.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조금 있다가 플레이가 되지 않고 누락된 코덱 이 항목은 지원되지 않는 형식으로 인코딩되어 있습니다. 라고 되어 있죠. 이거는 뭐죠? 그 이유는 애플 컴퓨터 또는 아이폰 이런 거로 동영상을 찍게 되면 MOV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윈도우즈에서 열리지가 않습니다. 그때 필요한 게 윈도우즈에다가 애플에서 나온 퀵타임 플레이어를 깔아주면 되는 겁니다.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소줄에 애플.com이라고 치면 한글 사이트로 들어가지구요. 여기에 돋보기에 가서 여기서 퀵타임이라고 치세요. 이렇게 퀵타임이라고 치면 퀵타임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연결됩니다. 여기에서 윈도우즈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.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열기를 바로 눌러주면 설치가 됩니다. 저는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수정, 복구, 제거 이것만 나오는데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된 것을 설치할 수 있게 나오므로 설치를 눌러서 일단 설치를 하십시오. 이제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열려고 하는 이 파일에 가서 MOV 파일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연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때 연결 프로그램에서 설치된 퀵타임 플레이어가 나오는데 퀵타임 플레이어를 바로 연결하지 말고 맨 밑에서 다른 앱 선택을 클릭해 주십시오. 그리고 난 다음에 퀵타임 플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항상 이 앱을 사용하여 확장자가 MOV 파일을 열겠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 준 다음에 확인을 하면 여기 있는 MOV 파일이 다 퀵타임 플레이어로 자동으로 열게 됩니다. 자 보시죠. 변화를 보세요. 여기 있는 게 이렇게 MOV 파일로 바뀌고 이렇게 이제 열 준비가 됩니다. 열 준비가 되면 여러분 화면보다 만들어진 파일이 클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에 단축키가 있는데요. 이때 보기에 보시면 이 보기에 단축키가 절반 크기가 Ctrl 0 보통 크기는 실제 크기죠. Ctrl 1 그 다음에 두배 크기는 Ctrl 2 그 다음에 화면에 맞추기는 Ctrl 3가 되고 전체 화면은 Ctrl F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화면을 벗어남으로 Ctrl 0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Ctrl 0 하면 이렇게 반 크기로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적절하게 조절하고 싶으시면 이 크기는 이쪽 상자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에 빗살무늬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Ctrl 0으로 반 크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연결된 것을 플레이를 하면 이런 효과를 MOV 파일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께서 꼭 MOV 파일을 봐야 하나요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MOV 파일은 투명도가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즉 사진 같은 그림에서는 알파 값이 있는 PNG 파일처럼 동영상에서 알파 값이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줄 때 이거는 꼭 필요하고 여러분께서 윈도우 에서도 열 수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.